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서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평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야 튜닝맥 가지고 공부해! 우리 구평 끝나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일주일 전이 지금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서 다시 캐스트를 찍습니다. 수능사 만개전략, 장현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균의 힘을 믿어라입니다. 평균의 힘을 믿어라. 평균의 힘이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긴 코스에 수능 입시를 하다 보면 좀 우여곡절이 많이 생기거든? 똑같은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또 내가 내일의 내가 나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자꾸자꾸 변하면서 컨디션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학습 의혹과 이런 게 꾸준하게 가면 좋은데 사실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한 결과만큼의 평균이 나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구평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혹시 지금 구평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아니면 구평을 앞두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마지막 정리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그렇다면 조금 그런 걸 좀 완화시켜주고 싶어서 캐스트를 찍어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 9월 평가원 시험은 과목별로 여러분이 실무 치는 거랑 달리 전 과목, 일단 전 과목 풀타임 시험이에요. 네 과목을 치잖아. 네 과목을 치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를 한 과목으로 치자면 그러면 랜덤하게 했을 때 이 과목들을 평소보다 더 잘 칠 모두, 네 과목 모두 평소보다 잘 칠 확률이 높지 않죠. 16분의 1이잖아. 16분의 1, 그렇지? 잘 친다 못 친다 아니면 평균까지 넣으면 훨씬 더 클 텐데 그렇게 높은 확률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실력껏 쳐야겠다. 실수하지 말고 내가 공부한 만큼 다 쏟아내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좋겠고 무엇보다 몇 시에 시작해요? 하루 종일 시험 친다고 실무 푸는 거랑 또 달라 그래서 8시 40분에 시작해서 4시 37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3분 모자란 8시간 시험을 치는데 8시간이면 정말 긴 시간이거든 8시간 내내 한 가지 일을 사람이 못해요. 아무리 집중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물며 이게 시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이렇게 흐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유독 구평에만 가면 1교시에 17번이 어려워서 2교시 수학이 13, 14가 연속 안 풀려서 나 오늘 시험 망쳤어 이런 생각이 막 엄습하면서 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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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를 코너에 몰아가면서 시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야. 8시간이면 굉장히 집중력이 높고 굉장히 문제가 잘 풀리는 시간도 있고 또 문제가 4과목에 굉장히 많은 수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풀리는 시험 문제도 있고 또 새롭게 나오는 그러한 신경의 문제도 있고 기출력도 있고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계속 맞닥뜨리다 보면 풀리는 게 있고 안 풀리는 게 있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지? 하나의 상태, 하나의 시험 과목의 컨디션을 전부 몰빵하지 말고 이게 풀 시험,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다 쏟아내고 나오면 되는 어려운 거는 뭐 좀 지나가면서 그렇게 풀면 좋겠다라는 그런 발행 간접을 하고 지금부터 마음을 꼭 그렇게 좀 먹으세요. 그러면 구평 앞두고 나는 어떡하지 막판에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쫓기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과목 8시간 시험 치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의 어떤 나의 점수가 있을 것이다. 난 그것을 그대로 정식하게 따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마음 먹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구평은 또 어떤 시험이기도 하냐면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여름방학 때, 고3이면 여름방학이고 고3이 아니어도 우리 반수하는 친구들도 여름방학이었겠네요. 미안. 우리 의대에 다니다가 지금 반수 시작한 친구들은 1년 내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1년 내내 방학이었죠. 어쨌든, 어쨌든 지금 우리 구평은 이 여름을 마무리하는 끝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생각하면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분명 봄 시즌의 여러분과 여름 시즌의 여러분은 다를 거야. 왜? 봄 시즌이 있었기에 여름 시즌이 생긴 거잖아. 봄 시즌을 겪지 않았으면 여름 시즌의 그 상태로 출발할 수 없었을 거야. 사람은 연속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치는 이 구평 시험은 이 여름 시즌에 공부한 것을 그대로 시험 현장에서 평가받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봄보다 더 좋은 실력 작년보다 더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여름에 피 땀 흘리면서 피는 아닌가요? 땀 흘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게 여러분 몸에 다 새겨져 있다니까. 뇌만 있는 게 아니라 손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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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앉아있는 폼에서부터 자세 나온 배?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분 몸에 다 흔적을 남긴 공부의 시간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런 거야. 제발 좀 믿고. 그러니까 구평만 유독 잘 치거나 구평만 유독 못 치거나 할 이유가 별로 없고 그럴 어떤 시험이 특정한 시험이 좀 못 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수험생들이 다 그냥 못 쳤을 거야. 왜? 얘한테 어려우면 얘한테 어렵다니까. 선생님은 그런 걸 잘 알잖아요. 아 문제도 출제하다 보면 강의하다 보면 이 부분은 애들이 이해를 못하겠구나.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거라. 보편적이라는 거야. 보편이 있는 거고요. 평균적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고. 여러분이 공부하면 평균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지나치게 쫄지도 말고 지나치게 허세. 나 지금까지 실모 쳤는데 4번 쳤는데 평균이 한 75점 나왔는데 95점 받을 거야. 95점 받을 수 있어라는 스스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지도 말고 알겠지? 내가 지금까지 실모는 보통 좀 어려우니까 우리 꿀모 기준으로 보면 내가 쳤던 꿀모들에 플러스 5점 정도 하면 충분한 달성 가능성이 있는 점수라고 보거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 점수를 내가 확 따오겠다고 마음 먹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는 여름방학 내내 올여름 정말 무덥고 찐득찐득하고 비도 많이 오고 정말 더웠는데 긴 시간 그 시간을 뚫고 공부한 나에게는 평균적인 공부량이 있으니까. 그치? 그것이 구평을 잘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갔다 오시라고요. 알겠죠? 세 번째 기기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기기는 당연히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 이후 얘기를 하겠지. 구평은 여러분에게는 가을의 끝 시험이라 가을의 첫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파이널이 가을이잖아. 가을부터 초겨울까지가 파이널인데 70일이 남아있을 거예요. 70일 70일이 남아있습니다. 구평을 치고 나면 정말 가장 중요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즌. 그런데 심경은 가장 복잡해. 왜냐하면 구평을 치는 학생들의 다수는 목표했던 혹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점수에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원래 자기 점수를 낮게 보수적으로 잡는 친구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내 거면 좋겠는데 과거에 한번 달성했던 그런 기준치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좀 못 미쳤을 때 낙담하거나 끈기가 좀 끊기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자포자기가 되거나 너무 불안에 쫓기는 친구들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파이널 70일인 것 같아요. 파이널 70일을 규정짓는 첫 시험이다. 라는 거야. 첫 시험. 선생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능이 11월에 있잖아요. 수능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자. 뭐 1, 2월이 있고요. 3월 고3은 3월 학평이 있죠. 6월이 하나 있다고. 6월. 그 다음에 9월 모평을 치고 이제 11월 수능으로 가는 건데 11월. 11월. 지금 이제 요시기간 70일 남았잖아. 70일 그렇죠. 9평 직후부터. 사실 여러분 평균적으로 보면 선생님이 책을 완성해 선생님이 이 일 한 20년 했거든. 높은 의지와 자신감과 컨디션으로 막 시작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성적이 어느 정도 오다가 정체되거나 이렇게 흘러가다가 막판에 사실 컨디션은 다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판에 좋은 컨디션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보다는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집중이 잘 안 돼. 집에 집에 가야겠어. 체력도 좀 떨어질 수 있지. 열심히 공부하면. 근데 머리도 아프고 두통에 시달리고 조퇴를 어디 학원이든 학교든 조퇴를 자주 한다거나 실무반에 응시하고 나면 해설강의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가서 해야지 하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방황하다가 10시에 집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간 파인할 때 정말 싱숭생숭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평균적인 컨디션은 이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6평 6평 전에 여름에 좀 컨디션을 좀 올렸다가 마지막에는 오히려 내가 시작할 때만큼의 그러한 파워풀한 모습도 많이 잃어버리고 낮은 컨디션 낮은 자신감으로 수능장에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N수보다 고3보다 자꾸 거꾸로 얘기하네요. N수보다 고3보다 N수들은 더 심리적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도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제목이 평균의 힘을 믿어라잖아. 그치? 여러분 잘 봐. 이렇게 시기를 좀 끊어놓고 끊어놓고 있죠? 시험 점수로 쳤을 때 어떤 특정한 회차가 점수가 좀 높거나 낮을 수는 있어. 9평을 좀 못 칠 수도 있고 좀 잘 칠 수도 있어. 9평이 정말 뭐 예외로 의외적으로 잘 칠 수도 있고 좀 못 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한 한 달을 기준으로 아니면 한 6주 두 달 정도를 기준으로 매주 시험 칠 결과가 혹시 있다면 그 평균적인 실력을 높여나가는 거 있지? 평균적인 실력을 높여나가는 거 있지? 이게 나의 실제 학습에 누적된 결과의 총합으로서 당연한 건 거거든? 당연한 거야. 그게 자신감으로 발현되지 않을 뿐 내가 공부를 누적해서 해왔잖아? 그래서 자꾸 복습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더 단단하게 조직화되라고? 얼마든지 객관적인 환경은 지나면 지날수록 평균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인 건데 우리는 정체되거나 슬럼프에 빠지거나 이런다는 거지. 이 비밀만 풀면 돼. 9평을 너무 잘 쳤어도 9월 달에 실무도 치고 매주 한 번씩 시험을 쳐보는 게 좋겠죠? 4번의 시험 중에 한 번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9평을 너무 못 쳤어도 앞으로 내가 칠 9월 달 4번, 5번의 시험 중에 한 번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번 시험 하나하나에 9월 2주차 시험 9월 3주차 시험 9월 4주차 시험 한 번 한 번의 시험마다 낙담하고 약간 희망을 가지고 이런 감정의 기복들을 만들지 않고 오늘은 조금 부족했네 취약 좀 찾고 다음 회차에서 그것이 분명히 커버가 좀 되거든 여러분 아까 요 얘기 했었지 1교시 잘 친 친구가 2교시도 잘 치고 3교시 잘 치고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 랜덤하게 한다면 어디선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동안 해왔던 걸 바탕으로 다른 과목 다른 시간대에 다른 회차에서 분명히 높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의 힘을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70일간은 매일 시험을 치진 않겠지만 자주자주 시험을 치게 될 텐데 그 각각의 시험에서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4번 혹은 6번 길게는 8번 정도의 시험의 평균을 내보면서 내가 그 시험의 평균들이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상승세를 타고서 수능장에 가는 10% 안에 드는 학생이 됩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이렇게 페이스가 꺾이면서 수능장 가는 친구가 한 7, 8할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2, 3할이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해서 잃을 게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그냥 룰루랄라에서 써넣게 잘 칠 수 있거든 객관적으로 잘 치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이제 막 시작했을 테니까 그런 친구들 제외하면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가면서 상승세를 그리면서 수능장으로 가는 친구들이 10%밖에 안 돼 보인다는 거지 그러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지막 파이널 70일의 첫 시험이 나의 9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이 9평을 치는 동안 해설 강의를 준비할 거고 9평이 종료되자마자 진짜 세밀하게 각 과목별 단원별 9평 분석은 철철하게 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각 과목별 단원별 파이널 학습 코스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진짜 구체적인 공략법들을 가지고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파이널을 하면 성적이 안 오르래야 안 오를 수가 없어 그런 지점들 믿지 반드시 이해하시고 반드시 믿으세요 알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올해 여러분이 공부한 모든 학습이 나의 평균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평균을 더 높여나가는 나머지 70일 정도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구평 열심히 치시고 그리고 직후에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갔다 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